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드디어 MDGC 2023 오렌태를 씻게 되었는데 살짝 두렵고 떨립니다. 엄청난 양의 문제이기 때문에 MDGC 교재 소개부터 할게요. 기출문제집입니다. 9개년이고요. 종류는 올해 수험생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두 종류의 교재가 나옵니다. MDGC 모든 기출 1260제와 MDGC 핵심 기출 258제 두 종류의 기출문제집 시중 기출문제집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가장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시중 기출문제집 좋은 거 엄청 많죠? 근데 강사들마다 기출문제집을 따로 편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문제수요. 문제수. 시중 기출문제집은 문제수가 충분하지 않다가 아니라 현재 출제 경향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들이 있어. 센 기준으로. 그래서 문제수를 이렇게 배열을 해놨는데 이 문제가 꽤 많은 문제입니다. 시중 기출문제보다는 과학의 기출에서 선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할 거예요. 그리고 해설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시중 기출문제집도 해설이 좋은 것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3단원의 막전위 근육과 유전 단원은 강의를 듣는 강사의 풀이 방식대로 해설을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 그런 측면에서 꼼꼼하고 킬로로직 스타일의 해설을 준비했다는 점. MDEC 모든 기출 문제집은 문항수가 1260제고 구성은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되어 있어요. 스텝 1은 고위 기출. 난이도가 낮습니다. 스텝 2는 고3 교육청 기출이고 스텝 3는 고3 평가원 기출이야. 고3 평가원이란 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과 수능 기출을 얘기하는 거야. 12개의 소단원을 유형별로 세부 분류를 하였고 권수는 총 3권이에요. 볼륨 1은 1, 2, 3단원, 볼륨 2는 4, 5단원, 그리고 해설집. 이 같은 경우에도 작년 안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서 꽤 두꺼웠는데 학생분들이 피드백을 줄 때 좀 갖고 다니기 또는 정리하기 편하게끔 분건을 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분건을 해본 겁니다. MDEC 핵심 기출 문제집은 258제인데 구성은 3, 4단원의 핵심 문항만을 골라서 넣은 거야. 즉 MDEC 핵심 기출 문제집의 문제는 MDEC 모든 기출 문제집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중요 문항 및 고난도 문항만 선별한 건데 중요 문항이라고 하는 건 어렵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하는 문항들. 유의미한 문항들이고 고난도 문항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전 쪽이겠죠. 총 두 권입니다. 문제집과 해설집. 활용방법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이 다수 바뀔 수가 있는데 노베이스나 내신이든 수능이든 생명과 공부했지만 기초가 부족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땐 MDEC 모든 기출 문제집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추천 순서는 4단원 유전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 3단원 1, 2, 5단원 1, 2, 5단원은 단순함 기억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보기 직전에 풀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전을 먼저 여러분들이 시작해보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유전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기출 분석하는 데에도. 그래서 먼저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 도움이 되지 않,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전을 너무 뒤쪽에서 하게 되면 하다가 포기하는 층들이 꽤 많거든.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노베이스나 기초가 부족한 경험자의 경우에 MDEC 모든 기출을 6월 평가한 전까지 공부하는 걸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MDEC 핵심 기출을 활용한다면 9월 평가한 전까지 핵심 기출을 한 번 더 이해독하는 걸로 핵심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높고 여러 번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다 구입하는 게 부담이 간다면 모든 기출에서 깔끔하게 교재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어차피 체크해서 다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9월 평가한 이후에는 올해 신상 기출 3월부터 9월 평가한까지 해서 올해 신상 기출을 최종 정리하는 걸 기출 학습의 방향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단원 유전의 경우에는 유전물질과 염색체,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병인데 순서상 계속 앞부분 내용이 누적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전물질과 염색체 공부하고 이 부분의 기출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 사람의 유전 분석하고 사람의 유전병 분석하고 즉 개념 강의와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진도가 나가는 순서대로 하시면 돼. 유전은. 그런데 반면에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자극의 전달과 신경계를 묶어서 이론 공부를 다 한 다음에 기출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 안에서의 단원 연계가 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성 방어작용 진행하시면 돼요. 활용방법 중에 고3 실력자, 고3 실력자가 도대체 뭡니까? 고2, 내신 대비일 때 이미 고3 기출 문제를 1회독 하신 분들이 있어. 실제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기출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엔수의 경우에는 작수 1, 2등급 같은 경우에 추천 순서는 4단원 유전부터 그리고 3단원 하시고 핵심 기출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기출은 굳이 안 봐도 되는 문제도 꽤 있기 때문에 그걸 6월 평가 전까지 하시고 9평 이후에 올해 신상 기출 최종 정리를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강의 진행 방식과 복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할 때 어떤 문제를 설명하면서 그 문제에서 제시문을 읽고 출제 의도를 설명할 거야. 이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습을 할 때 미리 풀어보실 거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했던 출제에도 비교해 보는 거지. 그리고 제시문, 자료, 선지에서 우리가 체크하고 나중에 복습 포인트로 다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출제되는 용어가 있어. 실제 이론 강의에서는 출제 용어도 있고 보조 용어도 있고 시험에 나오지 않는 다양한 용어들도 나오거든. 이해를 돕게 해서 쓰는 용어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출제되는 용어들을 체크해 놓는 거야. 그리고 그 체크해 놓은 출제 용어와 더불어서 핵심 표현들이 있어. 또는 빈출 표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체크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느낌이 들어. 아 이거 사실 문제 이거 다 안 읽어봐도 되는 문제네. 이런 몇 개의 키워드와 핵심 표현만 갖고 문제가 풀리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문제를 읽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문제의 완성도와 오를 피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한 문장이나 표현들도 되게 많이 넣어놔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일일이 읽어볼 시간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다는 거지. 수험생 입장에서는 답만 빨리 정확히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기출문석하면서 출제 용어 핵심 표현을 계속 체크해 보다 보면 그게 보여요. 이게 문제풀이의 속도에 영향을 주거든. 그리고 자료 해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념과 기본적인 논리만 적용해도 되는 개념형 자료 해석이 있고 개념 논리뿐만 아니라 문제 푸는 스킬이 도입되는 출현형 자료 해석이 있어. 보통 고난도 유전 문제가 출현형이 많죠. 막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자료를 해석해 드릴 때 이걸 두 개를 구분해서 할 겁니다. 특히 출현형의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문풀 루틴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문풀 루틴이라는 거는 내가 유형별로 문제를 읽었을 때 문제풀이의 시작점과 다양한 정보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나는 어떤 정형화된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거야. 모두 문제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철철 개념의 킬로로직을 근거로 하여 문풀 루틴 적용을 해볼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끝머리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복수 포인트를 잡아야 될 리마인드를 잡아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출문제집을 적어도 한 두 번 이상을 여러분들 보게 된단 말이야. 회독을 할 때 교재가 너무 지저분하게 쓰여 있으면 이게 회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공부 방식에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기출문제집 MDGC 교재를 연습장처럼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하지 말자. 즉, 풀이 과정을 다 필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강사의 풀이 과정을 암기에서 푸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 풀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거나 또는 내가 푼 것과 비교해서 좀 더 효과적인 거를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지 강사의 풀이 과정을 외워서 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을 다 필기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복습을 위해서 포인트 위주로 필기하는 거지. 그게 바로 이 내용인 거야.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짚어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표시해 두고 깔끔하게 문풀 루틴이 있다면 루틴을 메모해 두고 공간이 부족하다면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고 그래야 나중에 그 문제를 다시 읽고 할 때 다시 풀어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볼 때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아, 이 문제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포인트 위주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거든. 개강 및 업로드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개강은 12월 30일 강자는 두 개 강자로 쪼개서 진행합니다. MDGC 모든 기출 유전편과 MDC 모든 기출 비유전편으로 두 개 강자로 현재 업로드가 돼 있어요. 업로드는 매주 각각 최소 두 강 최대 네 강식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더 빨리 할게요. 근데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여러분들의 학습 일정에 지장을 주는 것보단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업로드의 확인은 매주 월요일 해주시고 1월 3일부터 매주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주중에 촬영하고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업로드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촬영 순서 완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공지상에 올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문제, 고난도 문제부터 선별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기본 문항들은 MDC 해설집이 워낙 꼼꼼하고 쌤이 강의하는 방식대로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해설집만으로 대부분 해결이 돼요. 근데 해설집만으로 해결이 되기 힘든 문제들 여러분들이 주로 선별해서 강의를 보실 텐데 그러한 중요한 문제나 고난도 문제부터 제가 선별 촬영을 하겠습니다. 워낙 반대한 양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촬영해달라는 소음생들의 피드백이 있어서 3, 4단원의 핵심 문항 총 258문항을 3월까지 완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처음부터 1월부터 계속 들어주는 친구들은 그러면 나머지 기본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일단 해설집을 참고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중요한 문제, 고난도 문제 촬영한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 4단원의 나머지 기본 문항들은 6월까지 제가 모두 찍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게 여러분들이 거의 안 볼 가능성이 높지만 쉬운 문제들이라 이 문제의 경우에도 일부 노베이스의 경우에는 니지가 있는 문항들이 있을 것 같아 제가 꼼꼼하게 촬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니지가 낮은 해설집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단답형의 단순함기형의 1, 2,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 평가원 전까지 끝내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9월 평가원 전까지 이거를 계속 늘려서 찍는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잡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보다 땡길 수 있으면 최대한 땡겨보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게요. 작년 교재를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작년 교재는 2022 MDC 모둠기출 1070제예요. 이 교재를 활용하고 싶다면 21년 한 해 동안 치러진 기출을 추가가 되고 과거기출문항 일부가 추가가 된 게 2023 MDC 모둠기출이기 때문에 시험지를 본인이 직접 출력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매칭해서 보시면 되고 과거기출문항 중에 일부 추가가 된 건 왜 그러냐면 올해 수능에서 16번 문항처럼 형질교부에서 과거 연관을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기출에서 연관 요소를 추가한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파일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문제 배열이 많이 바뀌었어요. 2022와 2023은. 그러다 보니 해당 문항 해설을 찾는 게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활용하실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제가 올해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결과가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겠죠. 물론 노력을 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결과는 우리의 몫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은이고 그 노력이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항상 좋은 결과 그리고 기분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동안 내가 했던 게 헛된 거다. 잘못된 공부한 시기다. 한 종처를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태도로 내가 지금 이번 모의고사를 잘못 본 건 시행착오인 거지. 그동안 했던 것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거는 수능인 거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울러서 학습적인 측면만 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집중력, 집중력, 효율성을 그때화시키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한 거야.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면 더 시너지가 날 거라고 믿습니다. OT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도 열심히 강의 찍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함께 진행을 해서 시너지 나길 바랍니다. 올해 수능 대박 날씨길 기원하겠습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